와 말을 계속 못하겠다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명당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올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의왕 바라산 자연 휴양림을 달리기 겸 캠핑 겸 이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갔던 캠핑장에 텐트를 쳤던 위치가 그 캠핑장에서 최고의 명당 자리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가게 되는 자리인데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 추첨의 경쟁률이 한 70대 1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그 자리가 70대 1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최고의 명당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를 했어요 제가 몇 달간 신청을 했다가 계속 떨어졌는데 이번에 딱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된 나머지 혼자 가기 너무 아까워서 이번에 아들과 같이 가게 되는데요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명당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 명당이 맞아요 굉장히 다른 캠핑장의 사이트들 텐트와 간격이 좀 멀고요 그리고 주변이 이렇게 아담하게 쌓여져 있어서 외부에서는 저희가 텐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고요 이렇게 한적하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물리적으로 봤을 땐 정말 엄청나게 명당 자리가 분명했어요 하지만 제가 명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영상을 보셨겠지만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민티런에 올릴 영상을 한 두세 편 정도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갔었는데 하나도 못 찍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산책도 가야 되고 하니까 늦어도 한 시에는 자야 되거든요 다섯 시 반쯤 일어나야 돼서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 조용해지지 않아서 12시 되니까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촬영을 포기하고 혼자 위스키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이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명당 그리고 제가 봐도 너무나도 뛰어난 그런 명당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자리가 불편할까 왜 명당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까 그건 바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최고의 자리지만 제 주변에 계시는 다른 이웃 캠퍼들 이런 분들이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게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명당이 아니게 된 거였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캠핑 뿐만이 아니라 달리기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채널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수많은 운동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달리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달리기는 정말 굉장히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운동을 선택하셨어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운동을 선택하셨지만 이 운동이 정말 좋은 운동이 될런지는 단순히 달리기를 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실 때 굉장히 힘들게 시작하셨을 겁니다 대부분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 도중에 체중이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고 계속 달리기를 해도 그렇게 재미를 잘 못 느끼고 지루하고 기록이 잘 늘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달리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발전되는 느낌이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이 달리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실 겁니다 분명 좋은 운동인데 하지만 그때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니야 그래도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고 한번 해봐 참을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 그래도 이 달리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긍정적인 그런 운동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분들이 거봐 달리기 그거 재미없다니까 그 힘든 거 왜 따로 운동해 야 밖에 나가서 뛰는 거 그 해봐야 별로 살도 안 빠진데 힘들기만 하고 만약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셨다면 달리기는 정말 최악의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달리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모든 부분에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실 때 공부를 시작하실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 혹은 새로운 취미생활을 가지실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중요하고 좋은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 행동,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분들,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분들이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사회생활을 하신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 여러분들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멀리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된다면 그냥 일적인 관계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깊이 있게 인간관계를 맺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하고 억지로 친해질 필요는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없는 친구라든지 가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죠 만약 저의 가족 중 한 명이 나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내가 달리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정말 힘들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얘기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요즘 달리기 하는데 어때요? 물어보면 음 괜찮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달리기를 하시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달리기 여전히 힘들고 해도 해도 재미를 못 느끼고 체준도 잘 늘어나지 않고 기록도 향상되지 않고 여름 달리기, 겨울 달리기 덥고 춥고 비 오는 날 달리기도 힘들고 그냥 마냥 달리기가 싫은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명당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두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건 일을 하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그 취미생활 그 운동이 바로 최고의 명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일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일까 용기를 주고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그런 사람일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음 비슷한 사람을 부르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먼저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제 주변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명당의 조건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힘내라는 얘기 응원의 메시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이곳 민티런 채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티런 채널은 여러분들처럼 달리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힘들어하시고 여전히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14년간 해수로는 15년차인가 달리기를 했지만 저도 여전히 달리기가 힘듭니다 하기 싫을 때도 굉장히 많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쉬는 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저희 민티런 채널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 힘든 점 얘기해 주시고 하면은 다른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실 거고 저도 최대한 댓글을 통해서 혹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든 운동 아닙니다 달리기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달리기는 너무너무 즐거운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얘기가 좀 길었네요 저는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